안녕하세요 석원암TV 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마라도의 올란덕이라는 포인트를 지금 갈 예정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혼자 조용히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사를 끝마치고 여유롭게 낚시 가는 길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제가 마라도에 이사를 왔어요 마라도에서 장사 한번 해보려고 제 와이프 소희랑 해가지고 왔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해보고 싶었던 꿈을 이루러 왔어요 우리 소희는 안에서 쉬고 있고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데가 신장로 선착장이에요 저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남단 민박 제가 이사 온 곳입니다 긍정적으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박집이랑 회장사랑 운영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생활낚시입니다 오른쪽에 이거 흰 낚싯대는 자리돔채비 묶음채비고 이쪽에는 저녁에 뱅이돔채비 물도 좀 뜨고 와 오늘 물 진짜 많네요 대박 오늘 대상호정은 자리돔 뱅이돔은 나오면 좋고 와 빨리 빨리 자리돔 버글버글해요 자리돔 버글버글 낚싯대 좀 펴겠습니다 이 낚싯대로 말할 것 같으면 수십 년의 흔적이 느껴지는 낚싯대입니다 낚싯대 한번 해볼게요 물어줄란가 자리돔 이거는 처음 해보는데 나올지 모르겠네요 물어주세요 이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낚싯대 제가 채비한게 아니고 사장님이 늘상 해놓으시는 채비인데 가자 자리돔 자 밑밥은 한주국만 오케이 걷는다 걷는다 그렇지 사악 끌어주면서 자리돔이길 그렇지 뭐가 또 몇마리야 와 자리돔 자리돔 사이즈가 왜이래 오우 자리돔 두마리 자리돔 두마리 나있다 사이즈가 왜이렇게 커요 이거봐요 다리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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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을 낑겼어 한 마리 안해보던거 할라니까 자 두마리 근데 이거 두마리 잡고 크릴 일곱개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우리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이게 두마리 잡고 크릴은 그래도 재밌네요 오늘 목표 20마리 아 이거 은근히 재밌네요 이거 좀 더 기다려 봐야되겠어 몇마리야 이번엔 한 마리 오예 자리돔 끼 끼는게 일이네 날로 먹을려면 안되지 자 가자 한번에 네 마리 아니야 처음이니까 너무 욕심부리면 안돼 밑밥은 한 주걱 일단 한 마리 물었어요 자 건져 볼게요 두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짜란 자 가자 밑밥 한 주걱 자 긴 꼬리 치여가 나왔어요 이거 실패 실패 긴 꼬리 치여 이쁘죠 가 자 몇마리 오 대박 세마리 세마리 오 와 세마리 오 무거워 와 아 한 마리 빠졌다 아 얘가 되게 바늘을 바늘을 몰고 있는거 봐요 엄청 얕게 몰고 있네 아 그래서 이렇게 몇 마리야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 일곱 마리입니다 13마리 잡아야 퇴근할 수 있어요 자 물과 반죽업 일단 뭐 한 마리 물었고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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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마리 오케이 두 마리 나이스 아홉 마리 째 고기 손님들한테 딱 맛있게 썰어 줄 정도만 자 일단 한 마리 물었고 싹 끌어주면서 살살 그렇지 몇 마리 아 두 마리 열한 마리 째 대롱대롱 와 사이즈 봐 와 자리돈 사이즈 봐요 꼬리 꼬리 부산거종 자리돔 성공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고수님들은 뭐 엄청 많이 졌겠죠 자 밑밥 한 주걱 밑밥 잘 들어갔어요 에이 한마리 아니 크릴이 6개인데 지금 한마리 나오면 이거 인건비도 안나오는데 이거 12마리 째 몇마리냐 오케이 3마리 3마리 아 뭐야 한마리는 어랭이 자리돔 큰거 두개 어랭이 한마리 짜잔 사이즈 좋아요 짜잔 두마리 얘는 어랭이 어랭이 피봤어요 피 하늘 여러개 몇개 있는거 달다보니까 찔려가지고 피났어요 오늘 피봤다 오늘 뱅에돔 사짜 한마리 나오란가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이 한마리 열다섯마리 스피드를 내서 다섯마리 남았습니다 와 배터리가 9% 밖에 안남았어요 다섯마리 남았는데 충전기를 안가져왔어요 지금 꺼진 상태에서 한 두 마리 정도 도잡은거 같아요 이제 한 세 마리 남았네요 배터리 없다고 그랬더니 응급배송을 왔습니다 우리 소희가 5G보다 빨라요 캡틴이랑 아주 동네 개들이랑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네요 여기 집에서 온거에요 이제 세 마리 남았습니다 자 오 몇마리요 오 세 마리 세근입니다 세근 스무 마리 다 채웠어요 뱅이도면 줄였어요 한 번에 세 마리가 모르거든 자 한 마리 열아홉 흐흐흐 스물 다리돈 낚시는 이제 끝내고 다리돈 낚시 체리 해볼게요 오늘 그냥 반유동으로 해서 동팔찌 수심은 한 3m에서 3.5m 사이로 주고 지금 날물이기 때문에 낚시 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시간 정도 해질 때까지만 해볼게요 자 아 크릴 탱탱한 놈으로 골라서 아직은 자리돈이 안 빠졌을 것 같은데 천천히 흘려보겠습니다 밑밥은 조금씩 해가지고 일단 여전히 크릴은 녹아요 전자질을 밝혀야 되겠습니다 전자질을 밝히고 먹기 좋게 이쁘게 껴서 자 캐스팅 이쪽에 내려가서 해도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서 하면 바람에 저항을 좀 덜 받거든요 근데 오늘은 내려가지 않고 위에서 하겠습니다 잘근잘근 씹어 먹네요 오늘은 자리돈보다 내가 먼저 퇴근하겠구나 자 이제 마지막 테스트 하고 철수할게요 마지막으로 이쁜 크릴을 껴가지고 여기다 정확하게 밑밥을 딱 집중해서 주고 정확하게 밑밥에다가 딱 주고 꽝! 쟤에다가 정확히 주고 정확하게 꽝 쳤습니다 하하하하 저기 불 켜진 곳이 집이에요 150m 남았습니다 150m 가까워진다 다 왔다 다 왔다 다녀왔어요 만포르닉 기타 치고 계시네 다녀왔어요 만포르닉 기타 치고 계시네 자리돈 통튀김입니다 자리돈 통튀김 튀김 가루 묻혀서 졸라이스 기름 좀 달구고 차랑 다녀왔다 바삭하게 튀기려면 두번 튀겨야합니다 바삭하게 튀기려면 두번 튀겨야합니다 다리돈 양념장 양념장 만들었어요 다진 마늘 설탕 청양고추 청양고추 식초 바삭바삭하게 튀겨지고 있습니다 마암프로님의 자리돈 튀김에 이렇게 된장국에서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좀 맛있어 이거 음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맙습니다 20 저희만 Brandon